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뉴스를 조금 더 쉽고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뉴스 콕콕 순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죠. 일각에서는 선거일을 미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으로 전북은 10명의 당 대표 선수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자연스레 총선 대진표의 윤곽도 사실상 드러났는데요. 이번 시간 각 선거구별 후보들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갑선거구는 민주당의 김윤덕 후보와 현역인 민생당의 김광수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9대, 20대 국회를 차례로 지낸 두 후보의 대결로 집권 여당의 탈환이냐, 현역 민생당의 방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전북도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하태윤 후보와 요양보호사인 강명기 후보가 전주 갑선거구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직을 하고 있는 무소속의 이범석 후보도 출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전주 을선거구는 이번 선거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민주당의 민생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가혁명배당금당, 여기에 경쟁력을 갖춘 무소속까지 무려 8명의 후보가 다자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에는 재기를 노리는 이상직 후보와 전주시 의원과 전북도의원을 지낸 민생당의 조형철 후보, 미래통합당의 이수진 후보, 정의당의 오영수 후보가 불꽃 튀는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정은, 김주한 후보가 도전장을 냈고 무소속 후보로는 성치두 후보, 그리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탈당한 최형재 후보가 경쟁을 펼칩니다. 다음으로 전주병선거구 역시 전현직 의원 간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된 곳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주 후보가, 민생당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자존심을 건 재대결을 준비 중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전북도당 수석 부위원장인 최복기 후보와 무소속으로는 서영건설 대표이사인 오세명 후보가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선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안호영 후보에 맞서 최근 민생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대결이 이 지역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장주원 후보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4.15 총선의 각 선거구별 출마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만 보면 우리 지역의 이번 총선 구도는 민주당 대 민생당, 현역 의원 대 전직 의원 간의 대결이 눈에 띕니다. 또한 공천 결정 불복이나 탈당으로 무소속을 선택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완주 여부도 지켜볼 일입니다. 물론 이번 총선의 최종 대진표는 오는 26일과 27일 본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됩니다. 뉴스 콕콕을 마치겠습니다.